118위는 핫해적단의 배포로 현상금은 500베리입니다. 공동 117위로 바르코워크스의 미스터포와 트럼프해적단의 보잭으로 현상금은 320만베리입니다. 116위 버틀러일당의 핫도그로 현상금은 400만베리입니다. 115위 버틀러일당의 헤비로 현상금은 420만베리입니다. 공동 114위로 버게지 딜리버리의 알비다와 딕산적단의 빌리로 현상금은 500만베리입니다. 113위 아론해적단의 추로 현상금은 550만베리입니다. 112위 트럼프해적단의 스컹크1으로 현상금은 600만베리입니다. 111위 크로네크해적단의 샴가포찌로 현상금은 700만베리입니다. 112위 바르크워크스의 미스 발렌타인으로 현상금은 750만베리입니다. 공동 109위로 다단패밀리의 다단과 트럼프해적단의 허니퀸으로 현상금은 780만베리입니다. 공동 108위로 히그마산적단의 히그마와 무소족 핫지와 고라스로 현상금은 800만베리입니다. 공동 107위로 해군장고와 아론해적단의 쿠로오비로 현상금은 900만베리입니다. 106위 트럼프해적단의 핀초커로 현상금은 990만베리입니다. 공동 105위로 밀진모자적단의 초파와 바르크워크스의 미스터5, 딕산더단의 딕으로 현상금은 1000만베리입니다. 104위로 돈키호테패밀리의 마하바이스로 현상금은 1100만베리입니다. 103위 트럼프해적단의 베어킹으로 현상금은 1160만베리입니다. 102위 클리크해적단의 킹으로 현상금은 1200만베리입니다. 101위 바르크워크스의 미스메리 크리스마스로 현상금은 1400만베리입니다. 102위 블루잼해적단의 블루잼으로 현상금은 1430만베리입니다. 99위 외톤해적단의 외톤으로 현상금은 1480만베리입니다. 98위 비가로일당의 비가로로 현상금은 1490만베리입니다. 97위 돈키호테패밀리의 델린저로 현상금은 1500만베리입니다. 96위 크로데코해적단의 크로로 현상금은 1600만베리입니다. 95위 클리크해적단의 클리크로 현상금은 1700만베리입니다. 공동 94위로 아론해적단의 아론과 검은수염해적단의 지저스 바제스 현상금은 2000만베리입니다. 93위 마시라해적단의 마시라로 현상금은 2300만베리입니다. 공동 92위 버기지 딜리버리의 겔디노와 폭시해적단의 폭시, 롤링해적단의 샬롤노라로 현상금은 2400만베리입니다. 91위 사루야마 연합군의 몽골란 크리켓으로 현상금은 2500만베리입니다. 92위 가짜밀치모자 적단의 대마로 블랙으로 현상금은 2600만베리입니다. 89위 바루크워크스의 미스골든위크로 현상금은 2900만베리입니다. 88위 저경왕으로 현상금은 3000만베리입니다. 87위 동키오테 패밀리의 글라디우스로 현상금은 3100만베리입니다. 86위 미스터투 봉쿠레로 현상금은 3200만베리입니다. 85위 바루크워크스의 미스 더블핑고로 현상금은 3500만베리입니다. 공동 84위 쇼조 해적단의 쇼조와 왕투구 해적단의 미카즈키, 킬러펑커 형제 중 바비펑크로 현상금은 3600만베리입니다. 83위 베라미 해적단의 사키스로 3800만베리입니다. 공동 82위 구사해적단의 보아 썬더소니아와 보아마리 골드로 현상금은 4000만베리입니다. 81위 로시오 해적단의 로시오로 현상금은 4200만베리입니다. 80위 검은수염 해적단의 라피트로 현상금은 4220만베리입니다. 79위 올리브로 현상금은 5000만베리입니다. 78위 분홍수염 해적단의 분홍수염으로 현상금은 5200만베리입니다. 공동 77위 가스파드 해적단의 니딜라스와 킬러펑크 형제 중 켈리펑크로 현상금은 5700만베리입니다. 76위 동키호트 패밀리의 센요르 핑크로 현상금은 5800만베리입니다. 공동 75위로 황금의 대해적우단과 아쿠메이토 해적단의 데빌디아스로 현상금은 6000만베리입니다. 74위 동키호트 패밀리의 라오지로 현상금은 6100만베리입니다. 73위 검은수염 해적단의 반오거로 현상금은 6400만베리입니다. 공동 72위로 바르트클럽의 간비아와 아름다운 해적단의 술레이만으로 현상금은 6700만베리입니다. 71위 검은수염 해적단의 도크큐로 현상금은 7200만베리입니다. 72위 자이로 해적단의 자이로로 현상금은 7300만베리입니다. 69위 바로크 워크스의 미스터원으로 현상금은 7500만베리입니다. 68위 오하라 포네그리프 탐색팀의 니코올비아로 현상금은 7900만베리입니다. 67위 구사해적단의 보아앤콕으로 현상금은 8000만베리입니다. 66위 갈색수염 해적단의 차드로스 히겔리게스로 현상금은 8600만베리입니다. 65위 가짜밀지 모자 해적단의 립두티로 현상금은 8800만베리입니다. 64위 파이어탱크 해적단의 고티로 현상금은 9000만베리입니다. 63위 가짜밀지 모자 해적단의 알비온으로 현상금은 9200만베리입니다. 62위 빨간머리 해적단의 록스타로 현상금은 9400만베리입니다. 공동 61위로 가스파드 해적단의 가스파드와 하이어태크 해적단의 비토로 현상금은 9500만베리입니다. 공동 61위로 돈키호테 패밀리의 디아만테, 트레볼, 피카로 현상금은 9900만베리입니다. 59위 거병해적단의 도리와 브로기, 피닉스 해적단의 퍼즐로 현상금은 1억배리입니다. 58위 빅맘해적단의 보민으로 현상금은 1억550만베리입니다. 57위 파괴선 해적단의 우루지로 현상금은 1억800만베리입니다. 56위 빅맘해적단의 샬론 몽드로로 현상금은 1억2천만베리입니다. 55위 보니해적단의 주얼리보니로 현상금은 1억4천만베리입니다. 54위 욘타마리아 대선단의 올럼버스로 현상금은 1억4천만베리입니다. 53위 카리브 해적단의 코리브로 현상금은 1억9천만베리입니다. 52위 베라미 해적단의 베라미로 현상금은 1억9천만베리입니다. 51위 키드 해적단의 킬러 바르토클럽의 바르톨로메오로 현상금은 2억베리입니다. 공동 51위로 카리브 해적단의 카리브와 거대소용돌이 검해적단의 스쿼드 팔보수군의 4위로 현상금은 2억천만베리입니다. 49위 드레이크 해적단의 엑스드레이크로 현상금은 2억2천만베리입니다. 48위 태양해적단의 피셔타이거로 현상금은 2억3천만베리입니다. 47위 백수해적단의 페이지원으로 현상금은 2억9천만베리입니다. 46위 혁명군의 몰리로 현상금은 2억9천만베리입니다. 45위 칠무의 바솔로무 쿠마로 현상금 2억9천만베리입니다. 공동 44위 시저클라운과 빅맘 해적단의 샬롯 다이우쿠, 샬롯 오븐, 흰수해 해적단의 카멜레오네로 현상금은 3억베리입니다. 43위 혁명군의 린드벅으로 현상금은 3억1천만베리입니다. 공동 42위로 스릴러파크 해적단의 개코모리아와 호킨스 해적단의 바지로킨스로 현상금은 3억2천만베리입니다. 공동 41위로 빅맘 해적단의 페콤즈, 아름다운 해적단의 캐번디씨로 현상금은 3억3천만베리입니다. 42위 동키호테 패밀리의 동키호테 도플라밍고로 현상금은 3억4천만베리입니다. 공동 39위로 파이어탱크 해적단의 카포네 배지와 오네어 해적단의 스크래치맨 앞으로 현상금은 3억5천만베리입니다. 38위 밀지모지 해적단의 나미로 현상금은 3억6천만베리입니다. 37위 녹스 해적단의 페드로로 현상금은 3억8천만베리입니다. 36위 밀지모지 해적단의 부르구로 현상금은 3억8천만베리입니다. 35위 밀지모지 해적단의 프랑키로 현상금은 3억9천만베리입니다. 34위 혁명군의 카라스와 백스 해적단의 울티로 현상금은 4억베리입니다. 33위 빅맘 해적단의 타마고 남작으로 현상금은 4억2천만베리입니다. 32위 혁명군의 벨로베티로 현상금은 4억5천만베리입니다. 31위 백스 해적단의 사사키로 현상금은 4억7천만베리입니다. 공동 30위 칠무의 에드워드 위블과 백스 해적단의 블랙마리아로 현상금은 4억8천만베리입니다. 공동 29위로 밀지모지 해적단의 가누섭과 월드 해적단의 반디월드로 현상금은 5억베리입니다. 28위 흰소매 해적단의 2조로 현상금은 5억천만베리입니다. 27위 팔보수군의 칭자오로 현상금은 5억4천만베리입니다. 26위 백스 해적단의 후주후로 현상금은 5억4천만베리입니다. 공동 25위로 흰소매 해적단의 포트거스티 에이스와 리틀 해적단의 리틀오즈 주니어로 현상금은 5억5천만베리입니다. 24위 빅마매 해적단의 샬로스넥으로 현상금은 6억베리입니다. 23위 혁명군의 사보로 현상금은 6억2백만베리입니다. 22위 빅마매 해적단의 샬로페로스페로로 현상금은 7억베리입니다. 21위 빅마매 해적단의 샬로트크래커로 현상금은 8억6천만베리입니다. 20위 밀지모 해적단의 니코로빈으로 현상금은 9억3천만베리입니다. 19위 빅마매 해적단의 샬로스무디로 현상금은 9억3천만베리입니다. 18위 백스 해적단의 제그로 현상금은 10억베리입니다. 17위 밀지모 해적단의 상디로 현상금은 10억3천만베리입니다. 16위 빅마매 해적단의 샬로카타쿠리로 현상금은 10억5천만베리입니다. 15위 밀지모 해적단의 진베로 현상금은 11억베리입니다. 14위 밀지모 해적단의 롤러노아 조로로 현상금은 11억100만베리입니다. 13위 백스 해적단의 퀸으로 현상금은 13억2천만베리입니다. 12위 흰수매 해적단의 마르코로 현상금은 13억7천만베리입니다. 11위 백스 해적단의 킹으로 현상금은 13억9천만베리입니다. 12위 크로스 길드의 크로코다일로 현상금은 19억6천만베리입니다. 9위 검은수염 해적단의 마샬디 디치로 현상금은 22억4760만베리입니다. 공동 8위로 밀지모자 해적단의 몽키디루피와 카트 해적단의 트라팔가로 키드 해적단의 유스타스 키드의 현상금은 30억베리입니다. 7위 크로스 길드의 버기로 현상금은 31억8천만베리입니다. 6위 크로스 길드의 주라클 미호커로 현상금은 35억9천만베리입니다. 5위 빨간머리 해적단의 샹크스로 현상금은 40억4890만베리입니다. 4위 빅맘 해적단의 샬롯 링링으로 현상금은 43억8천만베리입니다. 3위 백수 해적단의 카이도로 현상금은 46억1110만베리입니다. 2위 흰술 해적단의 에드워드 뉴게이트로 현상금은 50억4천만베리입니다. 1위 로저 해적단의 골디로저로 현상금은 55억6480만베리입니다. 오늘은 원피스에 나오는 현상금을 모두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